아 근데 쟤는 핵이 좋은 핵을 쓰네요. 그러고 보니까 에? 핵 뭐요? 핵쟁이 치고 좋은 핵 쓴다고요. 아.. 클라스가 있어요? 네. 사구리 핵은 안개맵에서 못 쓴대요. 그래서 다들 나가는 거래요. 짱깨들. 하.. 그 언제였더라? 여기 산에서 여기 있었거든요. 이 산등성에서 카고팔 들고 헤드 다 터뜨리더라구요. 그건 그냥 핵이네. 그건 그냥 대놓고 빼박 핵이었어요. 서버니 가요 서버니. 아니다. 포칭키 갈까? 포칭키 가요? 갈 수 있네. 잘. 아니 프리시즌인데 왜 핵을 안하는지 모르겠네. 프리시즌이라서 핵 쓰는 거 하니까 더. 아 그런겁니다. 대놓고 쓰는 거죠. 이제. 기록이 안 나오니까. 기록 안 남아도 어차피. 그거 차단을 당하지 않아요? 랜? 그렇긴 하죠. 랜이 아니라 아이디만 하는 거 같아요. 같더라구요.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피가 아니라. 아이디가 아니라. 걔는 돈이 많은 건가? 막 해도 사는 거 잖아요. 중국 애들 불법 프로그램 써서. 네. 게임 그 시간을 안가게 한대요. 그래서 환불 한대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 존나 대단하다. 저도 으이씨 떨어졌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듣기론 그래요. 사람들 말로는. 아우 씨. 내 근처에 너무 많은데. 작전상 수퇴. 파란핑에 두 명. 네. 그 우리 같이 하는 파티 중에. 밴드님이라고 있잖아요. 블랙 밴드. 아 맞아요. 그 분이 뭐 중국 쪽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해주더라구요. 중국 사람들은 저걸 돈 주고 사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궁금한데. 아아 그래요? 핵도 돈 주고 사고. 게임도 돈 주고 사고. 차고에 다시야 있어요. 아 근데 오늘 안개면 진짜 많이 걸렸다. 아까 혼자 하는 것만 해도 세 번 걸렸거든요. 많이 안 했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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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XU AN 저거. 핵 아닌가? 샷건으로 헤드가 두 번 터졌는데. you're not supposed to. 운일 수도 있구. 왠지. 운은. 운은 아닌 느낌. 있다보면 알 수 있겠죠. 박소로 시작하는 건. 저런 아이디는 꼭 다 짱 깨던데. 거의 100%에요. XI로 시작하는 거 특히. 그냥. 국적 물만 하고 짱 깨라고 생각하면서. 쌍키들 보면은 항상 아이디가 티가 나고, 쌍키는 되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티가 나는지 마이크로 얘기하다보면 눈치 까던데, 지금 발음 때문에 그런가 한국 아이디는 좀 티 나죠, 확실히 한국 아이디도 양, 양키들은 뭐 국적을 알 수가 없고 짱키는 아이디 말고 옷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빨간색 의외로 빨간 옷 안 입는 애들도 간혹 간혹 있던데요 짱키 애들은 티밍 할 때는 꼭 옷을 다 맞춰요 티밍 할 때 보면 아까 밴드님이랑 듀오 하는데 밀베에서 아... 스쿼드인 줄 알았어 2명, 4명에서 몰려다녔나보네 하나를 죽였거든요? 네 근데 걔는 바로 사망이야 근데 갑자기 갑자기 양 옆에서 똑같은 옷 입은 애들이 제 쪽에서 사운드가 들리는데 방향은 모르겠어요 2-3동 정도? 2-3 그 저쪽이네 3층 집 옥상 집 어... 그 팔각장 그쳐 있는 그거예요? 네 내 옆집에도 하나 있다 엠폰데? 어... 어... 엄청 가까운데 한 3층쯤 앞에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 다 잡았어요 아 루키님이 쏘신 건가 네 제가 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밴드님 쏠뻔 여기 스카 있어요 스카 아니요 저 총은 이미 다 다했어요 다 하셨어요? 5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총 더 먹을 것도 없어요 4배 하나 남아요 4배도 있어요 5탄만 좀 넉넉하면 될 것 같아요 5탄만 애들이 12길지가 없네 5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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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저 홍길동 가고 있어요 어? 지금 레드존인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 거기 들어가 계세요 거기 들어가 계세요 거기 갈게요 일단 5탄만 100발 드릴게요 충분합니다 이제 6,4,2 2,2요 2,2요? 네 아니요 2,2 진통제랑 구급 드링크는요? 없어요 사운드 사운드 거기 폭격 소리 깨면 안 들리는데 거기가 온거 같은데 위치 온건가? 간건가? 자기장이 서버니 쪽으로 잡힐려나보네 가시죠 저희 차 학부에 차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오뎅은 문제 말했잖아요 이미 다 모았다고 이제는 그냥 싸울림만 남은거죠 이제는 그냥 싸울림만 남은거죠 지금 도와줘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밖에 안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터뜨리고 가려고 가는거에요 여보세요 내구두는 좀 남을나봐요 거의 사이가 거의 다 박혀서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방에 엄청 멀리 먹여보는 것 같다 저거 먹으러 오는 불라방 먹는 것 같다 안 보이지 난 왜? 왼쪽 더 더 왼쪽 있어요 더 왼쪽 더 더 더 더 지금으로서 한 330 정도 아 저기 있어보니 좀 안 그래도 지금 가는 방향이 저긴데 불라방 되겠네 이거 어 그러게요 저 이 한 대충 노란 핑보단 위에 한 이런 침 사이? 노란 파란 사이? 저기 언덕에 있네 아 진짜 가볼까요 한 번? 어 뭐 가시죠 아니면은 근처에서 쫙도 되구요 굳이 안가고 슬쩍 슬쩍 어 아 아 아 아 아 에 뒤에 이쪽으로 오세요 뭐 있어요? 나무 오른쪽이요 하나 죽였어요 준비하시면 차에 타세요 잠시만 2팩만 하고 갈게요 안돼 그냥 가야될 드셨어요? 고급? 아니요 제대가 먹었어요 차는 이쪽으로 잠깐 빼놓고 제가 잡을게요 도핑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 누워있거든요 어디죠? 방향이 대충 잡았어요 타세요 어디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고급 창 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쟤네가 먹었나봐요 친구 시츠 파밍하고 있던데 아 여기 고마 아닌가? 친구 시츠 어딨지? 아 상자 2개구나 아 내가 두고 해요 아 15배 15배 MK14 대용량 킥도로 떨굽게 드세요 어 네 어 너무 많다 어 소리 네 어디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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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와요 차 차와요 차 네 기절 저 붙을게요 넵 아 차 터진다 아 아 그새 살렸어 오 오 안 돼 안 돼 아 깜이 아 아 와 근데 되게 빨리 살렸다 쟤네 네 감사합니다.